안녕하세요 우드리언의 이현진 입니다 요번 제품은 이렇게 커스터므로 제작이 된건데요 싱크대도 됐다가 그 다음에 회의 테이블도 됐다가는 다목적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좋을것 같구요 이번 작품은 저희 유저님 오병준님 그 다음에 유정선님과 함께 저하고 같이 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제작부터 시공까지 저희들이 전 과정을 보여드릴건데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구요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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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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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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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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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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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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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야채는 시대 처리도 가능합니다 엠이 아 아 아 아 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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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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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